오늘 먹을 것은 한우등심 스테이크예요. 여기가 어디냐면 언양육점식품에서 시켰는데 한우등심, 원 뿔뿔이에요. 예, 원 뿔뿔. 제가 직접 시켰고요. 보세요. 여기. 보이시죠? 언양이는 불고기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스테이크 불고 먹어볼 거예요. 태어나서 스테이크 4번 먹어봐요. 오늘까지 먹으면. 보세요. 고기. 밑에는 깨끗살. 이렇게. 이렇게 줄어들고. 이렇게 줄어들고. 스테이크. 너무 맛있겠죠. 와 으악 으아 보세요 여러분 하 하 아 대박 이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집에서 스테이크 꽂는게 처음이에요 연양식품 여기 댓글로 구시켰거든요 꿀꿀이란 소리요. 원뿔 근데 고기는 엄청 좋은거 같아요 징그맛이었는데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건 뭐 빼고 이거 빼고 괜찮을 것 같은데? 어떡해 님들? 이거는 왜 썼나 연기가 오 와 보세요 색깔 이거는 썰어가지고 썰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더 구워 먹으면 되겠다 진짜 맛있겠다 보세요 그냥 쏠려요 그냥 쏠려요 대박 이거를 살짝만 살짝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이것도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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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뜨거웠어 육즙 장난 아니다 육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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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음~! 쓰레기가 이맛이구나 너무 맛있잖아 호로록 쪼져 goodbye 여기 언양식품 대박인데요 원 뿔뿔 언양식품 원 뿔뿔 연어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식감이 장난아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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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 sûret 음 음 음 우와 대박이다 이건 엄마 드릴게요 엄마도 먹고싶다고 해서 살찔살만 먹을게요 저도 스테이크 하나는 먹었으니까 살찔살만 여기 스테이크 대박이죠? 짱이죠? 크기보세요 이거 언양육점식품인데 진짜 고기가 이거는 어머니 드릴게요 엄마 짱이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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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고기 고기 구기 고기 고기 relacion 통 고기 대박이다 진짜 상관아닌데요 그냥 썰리는 것 봐 와 원 뿔뿔뿔뿔 틀림이 많아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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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다음에 먹고... 음...